현장은 음악 프로그램 스케줄이 있는데요. 중간점검 패배 때문인지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. 팬들의 열렬한 응원 덕에 다시 힘을 얻을 것 같죠? 패배야, 가라! 좀 쉬운 걸로 해주세요. 이번 주 미션은?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? 주어진 조건대로 대화하기 해! 미션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? 미션 실패시. 500원, 차감. 이기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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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늘의 미션은 사모님 터니로 대화하기. 현장의 미션 상대는 박정아! 운전 잘해? 네? 운전 잘해? 운전 잘하죠. 그러니까 안 오래도 좋고.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 아니, 아... 안 오랫ur. 김기석. 운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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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랫ur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하신 거예요? 네, 미션 성공! 네, 네. 전, 나오는, 만화의 공연을 한 번 해 볼게요. 네, 저는요. 밥을 안 먹으면 일단 승질부터 비우기 때문에 전 절대 하면 안 돼요. 진짜 너무 많았는데, 밥까지 안 돼요. 언니, 꼭 힘내시고요. 꼭 이기셔서 부모님 효도가가 보내드립시다. 아자! 아자! 아자!